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이경훈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헬스케어 웨어러블 스타트업 업체죠. 웰트 강성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헬스케어 웨어러블 스타트업 웰트 대표님이신데 일단 기업명 웰트거든요. 웰트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웰트는 독일어로는 월드라고 읽히는 뜻인데 실제로 독일어 발음으로 웰트라고 읽게 되는 단어입니다. 단어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사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웰니스 테크놀로지를 축약한 단어의 뜻으로 채용을 하게 되었고 사물인터넷 시대에 건강을 위한 기술들을 다양한 사물들에 저희가 자연스럽게 넣어서 일상에서부터 건강관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뜻으로 만든 기업의 이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웰니스 테크놀로지를 좀 줄여가지고 웰트라는 기업명이 탄생을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기업명이기도 하고 또 제품 이름이 웰트이기도 하잖아요. 이 제품의 이름 웰트가 어떤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첫 번째 사물로 저희가 그래도 기획을 통해서 선정을 한 것이 벨트였고요. 네. 그래서 건강을 관리하는 벨트가 저희 웰트 주식회사의 첫 번째 제품입니다. 웰빙 벨트라고 그냥 오해를 하셔도 좋도록. 웰빙 벨트. 네. 웰트라는 이름을 계속 같이 제품과 회사를 같이 가져가게 되었는데 그 기존에 스마트 워치 같은 워치류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워치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워치가 채 있지 않은 기술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보여준 한계점들도 분명히 있는데 네. 그 한계점들을 많이 보완해서 나온 2세대 웨어러블로서 이제 벨트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네. 2세대 웨어러블 벨트가 이제 웰트인 건데 그러면 차고 있으면 이 웰트를 차고 있으면 어떤 게 좀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착용하는 건 벨트처럼 착용을 하시면 되고 네. 별도의 전원 버튼도 없어요. 그래요? 사실 차게 되면 그 착용하는 행위 자체가 벨트가 켜지고요. 풀면 바로 꺼지게 되고 네. 착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걸음수나 당연하죠. 그리고 앉은 시간, 서 있는 시간, 자세,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걷는 패턴을 분석해서 낙상에 대한 위험도를 예측한다든지 낙상을 감지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가능하고 상시적으로는 허리둘레를 측정한다든지 그리고 허리둘레가 갑자기 변하는 걸 바탕으로 과식하는 이벤트들을 찾아내서 네. 보통 평상시에 움직이고 먹고 그것들이 계속 축적되다 보면 살이 찌고 빠지고 하는 그 패턴들을 벨트라는 폼팩터 아래서 완벽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 낙상사고 관련한 것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예측이 가능한 거죠? 같은 만복의 센서예요. 사실 핸드폰에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워치에도 들어있고요. 근데 벨트에 넣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이 만복의 센서가 항상 앞을 보고 착용하는 패턴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워치나 핸드폰은 제가 그냥 어디에 올려놓던지 떨어뜨렸을 때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벨트에 있는 센서만큼은 그 사람이 넘어졌는지 일어나 있는지 아니면 비스듬하게 앉아 있는지 아니면 넘어질 때 충격이 컸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벨트 스마트 벨트 웰트가 남녀 구분이 따로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여자분들은 벨트를 잘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남녀 구분이 따로 있습니까? 대개는 남자분들이 착용하시기 편하도록 저희 제품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 제품을 가지고 오셨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품이 안에 한번 열어주세요. 안에 제품이 들어있는 거죠? 저도 지금 차고는 있는데 이걸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화면에 보여지기를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벨트고 이게 여성용 벨트라고 했을 때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게 이 벨트 옆에 있는 버클 부분에 버클 옆에 있는 부분에 센서가 들어가게 되고 이 아래쪽에 보시는 충전 잭으로 스마트폰처럼 충전을 하시면 배터리가 두 달 정도 갑니다. 그 안에 이제 센서가 있는 거죠? 네. 이 아래쪽에 센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센서가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의 구조만 갖추면 사실 여성용 벨트스러운 디자인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벨트 줄은 다른 기능은 없는 거죠? 그 후크 안에 있는 센서가 주된 기능을 하는 거죠? 거의 그렇긴 한데 이 가죽 안에도 저희가 이제 기능을 오 그래요? 기술을 좀 추가해놓은 파트가 있고요. 네. 어떤 기술이요? 그 안에 이제 자석을 박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벨트를 그냥 차면 켜지고 풀면 꺼진다고 하는 그 기능 자체가 이제 가죽에 있는 이쪽에 이제 심어져 있는 자석과 같이 연동돼서 작동을 하게 되고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구멍에 체결을 했는지도 자석의 어떤 그걸로 허리 둘레가 늘어났는지 과식을 했는지 이건 알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허리 둘레가 좀 늘어났으면 벨트를 좀 느슨하게 매셨을 테고 좀 과식을 안 하셨을 경우에 벨트를 좀 딱 맞게 하셨을 테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렇군요. 기존에 여성 벨트를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분명히 있었는데 기존에 웨어러블들이 한 실수를 극복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가 있었는데 그 웨어러블들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모두가 차는 제품을 만들려다가 아무도 차기 싫어하는 제품을 만드는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차라리 인류의 절반이라도 일상생활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찰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라고 이제 접근을 시작을 하였고 남성용 벨트를 주력으로 하게 된 이유가 이제 그것입니다. 그럼 그 센서가 들어있는 후크는 디자인이 몇 개 정도 있는 건가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 벨트 버클은 아주 소량이라도 맞춰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저희 대통령께 드린 버전도 사실 몇 개가 되지 않는 건데 그냥 따로 만들 수 있었고 지난번 프랑스에 가서 마크롱 대통령한테도 하나 드릴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거에 맞는 메시지를 다 적어서 드렸던 거고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에스티 듀퐁이라는 프랑스 명품 업체랑 같이 콜라보를 하고 있는데 그쪽 에디션도 저희가 그쪽 듀퐁 디자이너가 원하는 형태대로 다시 리패키징을 해서 그쪽 에디션에 맞는 디자인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실 창업을 하시는 대부분의 창업자분들께서 현실에 닥치시면 많은 벽에 부딪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웰트는 또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제가 사실 이 창업 자체는 두 번째 창업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첫 번째 창업을 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창업의 형태가 훨씬 더 순조로운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을 아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안에서 사내벤처로 1년 정도 육성을 하다가 좋은 성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스피너프한 형태로 창업이 되었고요. 그렇지만 그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어떤 브랜드나 삼성전자의 초기의 어떤 투자금에 대한 투자 확보 그런 것은 분명히 좋은 스타트는 맞았지만 기업이 실제로 성장하고 본인들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서 검증하는 것은 그런 좋은 시장만으로 사실 이루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이라고 소비자들은 봐주지 않는다라는 걸 정확하게 깨닫고 작은 회사이고 하나의 제품을 만들었지만 소비자들이 처음 접할 때도 이거 애플에서 만든 거 아닌가 삼성에서 만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창업을 하시고 다른 많은 분들께서도 창업 초기에는 당연히 좀 두려움에 직면을 하시고 어려움에 직면을 하시게 되잖아요. 웰트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두려움이나 어려움의 과정도 혹시 있으셨나요? 있죠. 사실 저희가 다른 스타트업들도 다른 회사들도 충분히 이런 어려움을 똑같이 겪고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 그것을 제가 더 어려웠다고 설명하는 것은 좀 부끄럽고요. 다른 스타트업들과 다른 출발을 했던 만큼 조금 저희만 겪었던 그 어려움이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거는 이제 사내벤처에서 스피노프 하는 과정이었고요. 아 그럼 원래 삼성 안에 좀 계셨던 건가요? 그러면 네 제가 이제 삼성의 헬스케어 전략 기획을 담당하기 위해서 의사로 사실 거의 처음 들어간 삼성의 직원 중에 한 명이었고요. 아니 저는 저도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기 전에 듣고 보니까 대표님께서 의사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진료를 이제 안 하시고 그냥 삼성전자의 전략 기획부로 들어가신 건가요? 진료를 안 하시고 무선사업부의 전략 기획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실 그 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한 경험이 있고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삼성에서도 한 10만 명의 의사 아래서 저를 뽑은 이유가 그 것이 아니었을까? 환자를 진료하기보다는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게 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진료실에서 진료하는 것 자체도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인데 제 적성을 보나 그리고 앞으로 의사가 해야 될 어떤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 보니 이제 의사가 미래해야 될 일을 제가 좀 먼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어려운 게 다시 이제 질문도 돌아가면 그 사내에서 사실 테스크포스처럼 운영되던 형태가 사내 벤처였다면 사실 정글로 나와서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것이 스타트업인데 그 중간에 어떤 간극을 메꾸는 게 가장 힘들었고요.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저의 어떤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그 사이에 진통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 단계를 거쳐서 2년 차 기업에 접어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위기를 잘 극복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또 CES에 다녀오셔서 많은 각광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CES에 참석하셨을 때는 어떠셨습니까? CES 사실 이번에 참석한 게 세 번째 참석한 건데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의 직원으로서 참석을 해서 저희 제품을 아주 설익은 제품을 그 당시에 그냥 컨셉으로 보여드렸던 거고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히려 기능이 더 많았어요. 아 그래요? 지금 많이 좀 축소를 하신 거네요? 축소했다기보다는 양산하기 위한 지금 삼성도 보면 모든 기능이 다 양산이 되진 않는군요. 네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사실 5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항상 구현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맞습니다. 양산성이나 여러 가지 가격적인 이슈들로 많이 단계별 전략을 펼친다고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초기 제품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실제 샘플을 판매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완판을 해서 오 그래요? 그 자리에서? 네. 저희가 출장을 위해 드렸던 비용보다 가서 판매한 돈이 며칠 동안 판매한 길 상회를 했고 이번에는 사실은 웰트가 많이 컸다라는 것을 알리는데 좀 많이 주력을 하면서 스타트업관을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필립스랑 3M 같은 회사들 사이에서 저희가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인바디나 바디프렌드 같은 우리나라의 헬스케어 회사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가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 번째 CES이신데 첫 번째는 이제 웰트의 가능성을 보신 거고 이제 세 번째 참석을 하실 때는 이제 가능성이 아니라 정말 스타트업도 아니고 좀 각광받는 헬스 기업으로 이제 선구자가 되신 거군요. 네. 뭐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른 창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른 혁신성장 기업도 그렇고 많을 좀 상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혹시 웰트도 지금까지 받은 상이 혹시 많으신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뭐 기업을 하면서 상장을 받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인정받는다는 면에서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네. 뭐 여러 개 장관상이나 뭐 여기까지 받았는데 실제로 뭐 상장을 받는 것보다는 기업이 잘 돼서 이제 기업 공개하는 상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시 상장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이제 2년 정도 되셨는데 음 저희가 뭐 하나의 제품으로 그 상장을 선생님이 이루는 것까지 생각하기에는 아직 좀 더 갈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2년 차에 제품 하나 있는 스타트업이 당장 볼 수 있는 꼴은 아니라고 보지만 뭐 벨트를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들어 나갈 어떤 기술 로드맵이나 그걸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좀 어필할 수 있는 그 저희만의 영역이 확실히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때가 이제 상장을 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기술 로드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고 계신 벨트 이외에도 발전시키고 싶은 제품이나 기술 이런 게 혹시 있으세요? 사물 인터넷에서 이제 첫 번째 사물로서 벨트를 선정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사물, 세 번째 사물이 처음 애초에 설립 단계부터 생각해 놓은 것들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두 번째 제품은 지금 개발 중이고 내부적으로는 두 번째 제품도 벨트인가요? 아닙니다. 두 번째 제품은 이어폰입니다. 이어폰이요. 아 그것도 벨트랑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품은 다행스럽게도 여성분들도 착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음악을 듣는 동안에 사실 그 여러 가지 측정이 가능한 어떤 생체 징후들이 이런 시나리오들이 가능한데 피부에 닿는다 그리고 양쪽 귀에 닿는다라는 그 특성을 활용해서 인체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들이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심전도나 아니면 뇌파나 그리고 저작근이나 안구가 운동할 때 발생하는 근육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면이 측정이 되겠네요. 혹시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도 측정이 가능할까요? 현재 측정하고 있는 심박수 기반의 스트레스 측정법은 심전도를 통해서 당연히 측정이 가능하고 이런 정보들이 비단 벨트나 이어폰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사물들이 그것들을 측정해서 종합적으로 나에 대해서 분석을 해냈을 때 더 정교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예측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제품이 좀 다양화돼서 상장을 원하시는 대로 상장이 된다면 저희 한국경제TV에서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또 찾아오겠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찾아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런지 또 포브스에도 선정이 되셔서 표지사진도 찍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아 어떻게 알고 계셨네요. 사실 올해 19년에 좋은 일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포브스 사진에 나오게 된 표지사진으로 나오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이제 롯데월드에서 회전목마를 타고 사진을 찍었어요. 아 롯데월드에서 찍으셨어요? 네. 그런데 저랑 같이 찍었던 저 혼자 찍은 독사진은 아니었고요. 한국의 젊은 영웅들 해서 아 젊은 CEO분들과 같이 찍으셨군요. 네. 토스의 이승건 대표님이나 이렇게 같이 찍었는데 제가 괌이 그 자리에 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대표님들이랑 같이 있어서 그 자체로서도 영광이었고 그게 이제 마중물이 되어서 뭐 콕빈 만찬에 초대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저희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든지 그때 선물을 드린 거군요. 네. 그리고 STD폰과 콜라보도 이제 그걸 통해서 가능할 수 있었고 해외로 나갈 때 저희의 어떤 크레디블리티 아주 변방의 작은 회사지만 그래도 회사가 열심히 잘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그런 이벤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승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토스 얘기를 들었는데 타고 있던 회전목마에 뿔이 나오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유니콘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제가 탄 마을에도 이제 좀 있으면 뿔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네. 앞으로 더 무궁무진하게 발전하셨으면 좋겠어요. 2018년도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꾸준히 이어졌다고 하셨는데 2019년에도 좋은 일이 많으시리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제품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말로 하기는 쉽지만 딱 이렇게 구현을 해내기는 참 어려운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또 구현을 하신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이렇게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혁신을 좀 어떻게 시작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웰트의 혁신의 시작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혁신의 시작은 사실 소비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소비자로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생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우선은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을 부단히 관찰을 하고요. 소비자들이 실제로 원하고 기존의 어떤 불편한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관찰하는 게 혁신의 시작입니다. 네. 그럼 소비자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시는 습관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세요?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항상 소비자들과 항상 가까이 있으면서 어울리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소비자와 함께 호흡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비자분들의 니즈와 소비자분들과 소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도 소비자이시고 소비자의 소통을 잘 해나가시는 대표가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강성진 대표께서도 기업을 경영하시는 경영자시고 대표이시잖아요. 혹시 기업을 경영하시는 나만의 철학이나 나만의 능력 같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실제로 제가 다른 대기업들을 다니면서 창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 기업을 다닐 때 보면 창업자의 영혼이 창업자가 돌아가셔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요. 사실 이 창업을 하기 전에 대학교 때부터 사실 창업가들의 이야기를 아주 많이 탐독을 해왔고 원래 창업을 꿈꾸셨나 봐요. 제 손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발명품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병철 회장이 지금 살아계시지 않아도 전기를 제가 한 20권 가까이 읽었어요. 다양한 전기들을 읽으면서 그분이 지금의 세상을 산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지를 카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을. 그 DNA가 기업에 녹아있다는 것이 딱 느껴졌고 그 공식이 지금의 세상과 가장 맞을 때 이 회사가 성장한다는 것이 명확하더라고요. 저희 회사를 만들 때도 제가 저 나름의 어떤 DNA들을 세팅하고 초기 멤버들을 그거에 맞춰서 선별해서 잘 열심히 찾아내고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이 회사가 성장을 하더라도 앞으로의 어떤 세상이 변하고 다양한 시장 환경이 변하더라도 그거에 맞춰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회사로 성장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그냥 큰 역사의 흐름을 느끼면서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 기업 행위 자체가 단순히 제 일신의 성공이나 이런 걸 바라 했으면 의사를 했겠죠. 그런데 그렇다기보다는 선대 창업가들이 했던 것처럼 국가 발전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현재 기업을 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웰트에 해외 전출 계획이나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이제 CES에서 좋은 성과를 가지고 왔고 한국, 일본 시장에서 이제 성과를 내면서 검증을 했던 게 작년까지 얘기였다면 올해부터 사실 CES에서 그렇게 크게 팡파레를 터뜨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을 저희가 공략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명품 브랜드들도 저희가 같이 콜라보 제안을 해서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런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해외 시장에 좀 넓게 최소한 벨트라고 하면 그냥 웰트가 대명사처럼 쓰일 수 있는 벨트라고 하면 웰트가 생각나게 그런 반열까지 올려놓는 것이 저희의 올해 목표이자 세계 시장 공략을 위한 어떤 지표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듀폰 같은 명품과 이제 콜라보를 시작을 하신 거고 이제 앞으로 로드맵은 좀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IT 제품을 만들지만 그 IT 제품을 충분히 제값을 받고 파느냐라고 생각해보면 애플에 비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기술이 있다고 무조건 제품을 비싸게 파는 건 아니에요. 고부가 가치 제품을 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양축으로 저희가 패션과 헬스케어를 점유하고 있는 거고 패션 같은 경우에는 ST 듀폰이나 패션 브랜드들이랑 콜라보하는 작업들을 함과 동시에 헬스케어 쪽에서는 작년에 저희가 코넬이나 NYU랑 같이 논문도 이제 출판을 하였고 지금 현재도 이미 분당서울대병원이나 아주대병원 같은 그런 국내 유수병원들과 임상 시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비스적으로도 탄탄하고 겉에 보이는 어떤 제품의 가치 브랜드도 높게 만들어서 같은 물건을 팔아도 조금 더 많이 팔 수 있게 작업들을 더 많이 해나갈 계획이에요. 네 그렇군요. 앞으로도 이제 매년 좀 혁신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고 애플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애플을 IT 기기라고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애플이 그냥 하나의 브랜드가 돼서 이제는 소비재가 됐잖아요. 이제 벨트도 벨트하면 딱 웰트가 생각나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쯤에서 저희 프로그램의 공식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혁신성장 코리아거든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혹시 강성재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혁신성장이란 무엇이다? 이런 게 있으세요? 혁신성장이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창업가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가 지금 창업을 얘기할 때 사실 개업이랑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개업은 그냥 제가 회사를 차리는 그냥 그 행위 그 자체를 얘기하지만 창업은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의 산업을 이루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런 하나의 어떤 가능성들을 보여주었을 때 그것이 카피가 나오기를 바라요. 경쟁사가 등장하길 바라고 그 카피 제품들이 끊임없이 계속 등장해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산업이 되는 것이 혁신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회사들의 면면을 보면 매수에 그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국내에서 좀 제로성 게임을 하는 그런 매수 기반의 유니콘이 아니라 해외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다져서 제2의 삼성과 현대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삼성이 있었기에 LG도 같이 클 수 있고 현대가 있기 때문에 기아나 쌍용 같은 우리나라의 다른 자동차 산업이 클 수 있었듯이 웰트로 인해서 예를 들면 디지털 헬스케어나 헬스케어 IoT 산업이 우리나라의 터전을 잡고 우리나라가 가장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이 산업에서 가장 잘하는 나라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반열에 올려놓기를 기대합니다. 이제는 좀 마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지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올해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우선 2019년의 벽두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CES를 통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한 모범 사례로서 많은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훌륭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저희를 카피를 해서 달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롤모델이 되는 회사로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2019년에는 꼭 말씀해주신 것처럼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웰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혁신성장 기업이죠. 웰트의 대표 강성지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혁신성장 코리아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한국 경제를 묵묵히 이끌어가는 훌륭한 혁신 기업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